미킥 시상한 미킥 시상한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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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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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적으로 puppy. 매울호 안녕하세요 인기겸의 wirky 꽈라라라라랭소 입니다 군산이니까 갑오징어라면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개미혈키 아 형 굴림이 잘 안되시네 좋아 좋아 강국 계약은 잘 하고 왔어 были겠네요 갑과 을이 아니 갑과 병으로 썼다라는 소문 자 오늘은 갑오징어 라면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형 비 온다니까요 지금 오늘 비 온다고 되어있는데 아 못찾는대요 젓가락이 없다 나무젓가락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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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전기 포트에다가 물 이렇게 뜨겁게 해 놓고 난 뒤에 하면 화력이 갔을때 더 강해지잖아 원래 있잖아 부탄값 하다보면 나중에 불이 약해지잖아 아 가스값 아끼려고? 가스값 그런것도 있지 요즘에는 전기값이 더 비싼데 그래? 아니 요즘에 전기값이 더 비싼데 가스값이 싸요 요즘에 아 그래? 그럼 배는게 맞지? 아 뻥이에요 아 그래? 하하하하하하 자 잘 끓고 있습니까 아 그 딴걸로 막아도 되는데 왜 그걸로 막을라그래요? 어? 아 지금 막을게 없잖아 아 내가 가져올까요 그러면? 어? 막을걸 가져올까요? 아 야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빨리 하자고 물이 좀 많네 일단 물 많이 캐서 스프 아 이제야 라면인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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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은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와아 이야아 와아 이야아 끝났다 끝났어 아아 그 뭔데? 넘어졌잖아요 난 너무 아쉬운게 지금 방금 딱 영상을 정지 누르는 순간 네가 넘어졌잖아 그러니까요 아아 그걸 못 찍은게 너무 아쉬웠는데 손에는 또 이런 아아 마음 아쁘다 아니 가상 이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그렇지 일어나서 여기서 이게 이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팍 넘어졌지 이렇게 넘어졌어요 찍기를 못했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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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굳은 주걱으로 써도 되겠는데 그거요? 하하하하 기가 막히네 구두주걱 아니에요 구두주걱 구두주걱 이걸 갈아가지고 예 지혈제로 피날 때 아 이거 다쳤을 때 네 다쳤을 때 집에 가셔서 믹서기로 좀 갈아주세요 이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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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매가 저랑 비슷하시네 저기로 빤고 예?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하하하 자 와아 약간은 퍼졌는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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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오징어 우리 손님 먼저 하하하 음 갑오징어 진짜 맛있다니까 일반 오징어랑 달라 음 음 으음 음 음 해물짬뽕 조리가라다 진짜 맛있다 오징어 많이 먹어 오징어 먹기 힘들거든 일반 오징어 많이 사먹는데 맛 들어가니까 많이 있던데요 그래? 식감이 좋다 아까버린 거 같아 어우 잘 되고 있어 이모 봐 보여줘야지 너무 아까워서 왔어 잘 보여 그래도 식감 뭐라고요? 엄청 많아 아 저기 새들이 산다고요? 살기 3세부터 엄청 많아 그럼 쟤네들한테 월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인마들이 자꾸 돈 내먹고 받으려고 하면 날라가고 받으려고 하면 날라가고 월세 좀 받아요 아니면 전세금이라도 좀 받던가 아 그러게 아 나 깜짝 놀랐네 저기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왜요 왜요? 아 순간 진짜 웃겼네 아 무슨 상황이야 이거 도대체 왜요 왜요? 아니 무슨 상황이야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예예예 야온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면 아 진짜 웃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르바이트 도대체 네네 도대체 아 아 아 우리